지난 주말 계속해서 코로나 19 소식에 귀 기울이셨을 텐데 확진자가 6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서 또 유동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어제 코로나 19로 인한 여섯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은 이날 55번째 확진자가 동국대 경주병원 입원 중에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61년생 남성인 55번째 확진자는 청도 대남병원 관자고요.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자세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는 생후 16개월 된 여아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확진자 중 최연소고요. 이 여아는 이틀 전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거주 부부의 자녀인데 어제 생후 16개월에 이 여자아이가 2차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군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기질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겠는데요. 다만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 건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화재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차차 흐려지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호남 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경상도로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부산 5도 등으로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 역시도 10도에서 17도 선으로 평년보다 4에서 6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에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서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